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배워보기로 하죠. 오래간만에 영어 단어로 얘기해 볼까요? Color location 라고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colorcation 영어식으로 하면 s 붙여서 colorcation is 그래야 되겠죠. call은 come이죠. 로케이션 장소잖아요. 로케이트 위치시키다. 함께 장소를 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어죠. 연이어 있는 말이 연어잖아요. 연어 세먼이 아니고요. colorc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헬이 나왔을 때는 loose가 나오면 break가 연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다 이건 이영식 동사예요. 쉽게 보면 이영식 동사라는 건 여러분이 쉽게 보면 is로 바꾸면 돼요. 지옥이 다 풀려 나온 거예요. all hell is loose죠. 해석은 그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지옥 문을 뚫고 부수고 나온 거예요. 부숴서 나온 거예요. 관점이 부숴서 나온 거예요. 부수는 행위를 해서 is loose가 된 거예요. 지옥이 풀려 나온 거예요. 지옥에 온갖 잡기들이 다 나왔으니 온통 난리가 난 거죠. 지옥이 나온 듯 했어 이런 거죠. 이런 걸 연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taps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break를 쓰느냐 get을 쓰느냐 cut을 쓰느냐 come을 쓰느냐죠. 여러분이 이영식 동사로는 제일 잘 아는 게 is밖에 없죠. run mad 미쳐 달려서 미치는 거를 go mad는 미쳐버리다죠. go mad 맛이 간 거죠. go mad잖아요. mad 근데 go mad보다 뜻이 좀 강한 게 뭐죠. 미쳐, 핵 미쳐버린 거죠. go mad는 그냥 점잖게 미쳐버린 거예요. run mad는 핵 미쳐버린 거죠. get이 변화형으로 제일 유명한 이영식 동사죠. 그랬을 때 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느냐. 여기에 all hell이 나왔으니까 연어 관계상 뭐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이영식 동사로 break를 써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영식 변화형이 있고 이영식 지속형은 remain이죠. he remained calm. 그러면 그는 냉정한 상태를 유지한 거죠. remained가 나면 I seem은 뭐 인 것 같아 보인다죠. 다 seem 뭐 다 이영식 동사예요. 다 이영식 동사예요. 일부러 이영식 동사만 갖다 놓은 거예요. 해석을 해보기로 하죠. 백세 노인이 set down one of the two empty benches. 두 개의 벤치 중에 하나에 앉은 거죠. alone. 나름 자기 생각을 하면서 나름 생각을 하면서 그 한심한 생일 파티죠. 백세 파티를 하는 거예요. at the home은 그냥 양노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노원에서 한심한 생일 파티는 would start at three o'clock. 세 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다. and that was in. 아 그리고 그건 그러니까 20분 후였다. 하시라도 당장에라도 그들은 would be banging 두들기는 거죠. 언더도 알란의 방문을 두들기고 그러면 이 백세 노인이 창문을 넘어서 톡 간 거죠. 그러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시장도 오고 막 그랬는데 all hell would 이 형식 동사 뭐 쓰냐 이거죠. hell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브레이크를 써라 이거죠. 온통 난리의 법석이 날 거야. 지옥에 있는 게 다 빠져나온 거야. 온통 지옥이 다 빠져나온 거야. 난리 법석일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쪼갠 거죠. he smiled. 쪼갰어요. 생각을 하면서 쪼갠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게 왜 연어 문제로 나왔는지 연어 문제로 이렇게 내게 된 거예요. 제가 탭스는 이런 연어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컷 루스는 여러분이 일단 해석할 땐 비 루스로 보시면 돼요. 그냥 비 루스가 됐으니까 루스, 느슨해진 거죠. 자유로워진 거죠. 억압이 없는 거. 부모의 억압에서 헤어난 거죠. 부모에게서 독립한 거죠. 이것도 야단법석을 떨다있듯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헬이 나올 때는 쓰시잖아요. 겐 루스는 탈주하다. 아 이거 좀 즐겨. 루슨 업. 그죠? 재밌게. 묶고 있던 것에서 빠져나왔으면 탈주하게 된 거고요. 느슨하게 행동하면 have fun. 즐겁게 해주는 거야. 컴 루스도 있고 워크도 이형식 동사예요. 이럴 땐 워크루스 이런 상태가 작동이 돼서 풀리다 벗겨지다 또는 느슨해지는 거죠. 단추가 느슨해져갖고 내 재킷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이것도 그냥 워스로 보면 쉬워요. 어떤 상태의 변화의 결과를 이럴 때는 고호를 잘 안 쓰고 컴을 어떤 결과적인 상태가 되면 컴을 많이 써요. 런 루스는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어떤 상태로 다니다? 아유, 붙어있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붙어있는 사람은 없이 혼자 나다니자. Go out on and on. 혼자 돌아다니는 거죠. It can be hard for some parents. some은 이렇게 해석해요. 자녀들을 혼자 돌아다니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죠. 렛, 목적어, 원형, 부정사. 허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can be hard.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다. 아, can be hard. 수 있다. some을 있다. 부모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또 내려가보죠.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 루스는 어떤 때 많이 쓰느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터져나오는 거죠. 터져. 터트리다. 브레이크 터져나오는 거예요. 말이 막 부수고 나오는 거예요. 해 퍼지는 거. 또는 뭐 묶여있었으면 도망치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영식 동사지만 올해일이 나올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쏘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여러 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올해일 브레이크 루스도 올해일 브레이크 아웃도 아주 드물게 쓰여요. 보통은 이거예요. 올 소스 왈일드 테러블 띵스 해픈드 일어난 거죠. 히에 런어 폐어 바람을 피웠고 알아냈고 된 올해일 브레이크 루스죠. 난 난리가 난 거죠. 원 폴리스맨 루 히스 건 총을 끄집어들었고 된 서른이 올해일 브레이크 루스 갑통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뭐야 이런 일에 총을 끄집어내고 죽고 그러죠. 미국 같으면 I'm just walking down the street 그냥 걸어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올해일 브레이크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비핑 삐삐삐도 되지만 경적도 돼요. 비핑 앤스크림 소리 지르는 거죠. 서로에게 겉보이러는 이유도 없이 이런 거죠. 내려가볼까요. one guy push the another 바에서 술집인 거죠. 바가 술집이죠. 술집에서 push the another 밀었고 된 올 그 다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떠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형식 연어 문제를 배워본 거예요. 이 형식 연어 문제. 아 이런 표현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게 여러분이 이 형식을 문장에 해석할 때 팍팍 적용해야 기본적인 의미가 팍팍 살아나는 거예요. 이 형식 동사 죽어도 뭐 seem, appear, feel 뭐 이런 거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go 뭐 이런 거 말고요. break 같은 것도 이 형식으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영어가 느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